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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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수고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수고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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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반짝반짝하네. 찾았다. 찾았다. 찾았네. 찾았네,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별일이 다 있다 차도 완전 좋은 것 타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던데 옷도 최다 명품이래요 에이 설마 300원이? 됐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집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와 음식 조심하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애도 아니고요 뽀송이랑 이모는 내가 잘 돌볼게 노래 때문에 구박받지 마시고요 오빠는 궁극재인이야 야 난 이해한데 야 너 왜 여기로 커피를 배달시켜 내가 네 커피 배달하는 사람이냐? 너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 줄 알아? 관제사들이 비행기 관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공항에 모든 상황을 파악하느라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고 아 그럼 맛벙지지 마 너 오늘 오늘 군부잖아 아 배달 커피 맛있다 명품 관제사가 주는 거니까 맛있는 거다 어? 다녀오겠습니다 어 그래 잠깐 다녀와 맛있게 드세요? 맛있게 드세요? 내가 널 위해 준비했어 그럼 잘 갔다 와 그래 이쁘다 후참 씨의 후참 씨의 이거도 입다 아 저 비행기 운전하는 사람 맞지요? 아 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비행기는 가나요? 그럼요 뭐 너무 많이 내리지만 않으면 가죠 내가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서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큰 것들이 하늘에 떠 있을까 어 기적 같아 어디 가시나 봐요 영국 우리 아들 만나러 간다오 좋으시겠다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어쩜